오늘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든요. 뭐요? 어제 엘리베이터 잘 안 닦았다고 이렇게 자국이 있다고 이게 뭐야? 이게 테이프 자국이에요. 아... 이게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야. 네. 아, 이거! 이걸 오늘 못 봤네. 네, 열려 있으니까... 와, 사장님. 네.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아, 잘 짜지네. 네. 여기로 붙여볼까? 네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이씨.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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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 왜 이렇게 좀 maid이 가요? 야... 신龍ép? 진짜? 아... 진짜리! 내가 봤어? 아니, 이건 없어요, 너. 원래 도장이에요. 이 약식에 우리가 장림이셔. 미안해요. 청소기, 젊은 피, 우리 패션이. 됐다. 완벽. 마음에 듭니다. 완벽. 여기도 있네. 테이프 작업. 아, 이거 좀 약하네. 나이스. 이거 주면 닦이는 진짜 안 돼. 아, 그래요? 한 번 더. 됐어. 노란색, 노란색 간다. 있는 힘껏 안 봐. 체중은 싫어서. 나이스. 됐다. 깔끔하다. 완벽하다. 눈을 잃을 뻔했네요. 서비스. 전문 클리너 다 됐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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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